토스 제발에 약간 빠른 드라곤 같은거 한번 더 볼게요 발바리님 아 예 고맙습니다 5천원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토미거니얼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김동현이 감사합니다 최규호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투프로토스 최규호님 고맙습니다 최규호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못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판 근데 견제 딱 어 한 번씩 올킬 딱 하고 나서 어 잘하면 되겠는데 빠르게 빠르게 리버 해야되겠다 리버 한번 할게요 리버 리버를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쓰지 못하지 리버하면은 항상 망해 이 라빈 자 9시 2로 일단 프로 보내주고요 까스 센터에 빠따빠따 하고있네요 뭔짓이야 저기 혈안있네요 네 센터포트 오히려 저 땡큐 베리 머치 아니겠습니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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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일단 어 토스네요 일곱씨 토스 자 이거는 몰래 리이버를 하면은 아주 좋아요 일명, 일명 몰리죠 몰리 몰래 리버 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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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스 행나 어차피 저 뭐 제 본진에 올만한 애는 일곱씨 토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열한씨는 뭐 이걸 막았고 이쪽으로 포토 뭐 삼팔슨 끄고 앉아있고 일곱씨는 질럿을 뽑으니까 일곱씨를 조지주면 되겠다 그런것이죠 나이스 허우 요런 까스를 갖다가 일찌감치 또 캐나기 때문에 바로 투 로보틱스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오 바로 치주면 니어한테 가니까 성큰 좀 잘받아놔라 이라고 이렇게 어 싸인을 또 주는 것이죠 오케 투 로보틱스 이거는 이제 선빨몰에서 요런 빌드를 좀 많이 좀 하죠 어 자 그래서 제 본진을 갖다가 또 한 번 더 훑어주면서 혹시나 어 쥐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포토 알을 낳지 않는 포토 새끼를 갖다가 낳는거 아닌가 이런걸 잘 체킹체킹나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투실럿이 6시를 와서 이거를 깬다 그럼 바로 그 친구를 뚝배기를 갖다가 예 찾아내가지고 차단기 바로 내놔보겠습니다 어 이 뭐고 이거 예 요런 요상 꼴리한 짓을 또 한단 말이예요 그쵸 데이터가 좋고 자 지금 본진이 저 터질걸 또 미래에 예상을 못하네요 그죠 음 예 이따 이제 다 떼주면 돼 이제 가스는 원 원은 가스 네 아 근데 투리버 찍어야되는데 아 근데 투리버 찍어야되는데 일단 요렇게 해내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해내야 되는데 따린따린딴 따린딴 따린딴 오케이 당황 당황 요 메이언 너네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리고 샤튬에 속업 이오맨너 찍어주면서 저거 게이트 게이트 그냥 찬다 이 친구야 햄 걱정은 마 어 투리메르 형 얼마나 잘하는데 자 그리고 예 일단은 또 제 본진에 또 질러온걸 왜 고맙습니까 바로 그냥 격하게 그냥 골라보네 니하우 3분 아 5분 32초 어 바로 뿅뿅 뿅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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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완전 말리죠 이렇게 다시 눌러주라 피카소는 뿅뿅 안 터지나 이 죽음살 어 죽음살 리버야 그리고 투리버를 또 추가해줍니다 이 죽음살이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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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몸조사리구요 선수교체! 선수교체 해야되겠다 자 그리고 857럿을 뽑아줘야되겠다 멀리 내리면 이걸 힐프할수있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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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음가 어? 3헬프 근데 3헬프좀 3헬프좀 해주셔야 될거같아 그러면서 차로 쌌쌌 밀어내면서 자 오케이 쭉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다가 딱 내린 다음에 바로 그냥 뚝배기 날려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다시 가서 삐까 소리 나 오케이 깔끔하네 오케이 자 업져버 7C는 얼마나 게임하기 싫겠어요 뭐고 근데 이거 자 이거 센터 요거를 조금 아까 뚫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세명이서 동시에 센터 한번 나가실래요 자 내가 질러 기부 한번 할게 센터에 좋아좋아 어 좋아요 세글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건 끝난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룹줍니다 자 그리고 질러 랜드의 포인트 그런거 찍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깼다 자 바로 한부대 반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게이트를 갖다가 더 늘려줍니다 자 열여덟개까지 오케이 그리고 또 모아주면서 오케이 다시 가는거죠 워 이렇게 아 오돈 이제 아홉시이도 한번 일곤 한번 털어보고싶네요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한 번 살 털어보겠습니다 자 가서 어머야 어머야 아 얘는 못 털겠네요 호기 자 갑니다 겨우 띠야아 어머야 어머야 계속 때려 붙습니다 자 우리 자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지금 뚫으라 뚫으라 제발 뚫으라 뚫으라 자 9로 어택 바로 들어가서 뚝배까지 깹시다 잘 나오죠 오케이 끝까지 왔죠 어 좋아요 리버 바로 그냥 달려가서 포토 이거 조심하고 오 do ip 어 인액 시 standardized 잘 попад 다 ajes 여행 쩔 agent 믈해액 잠잔를 인쇄 나의 두개정도 더 지어주는거지 그러면서 또 리버하면서 우리 뭐하노? 일단 좋아요 자 당연수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제가볼 때 돈이 엄청 많을거에요 자 그리고 9시 예 셔틀타고 도망가면서 어 어디로 이사가지 12시 그 저 예 저널세 얼마죠?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들랑달랑거리면서 알아보는 그런 형님 형님이 다 버렸죠 자 그리고 골리아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 뿐이 아닙니다 골리아 골리아 또 흘리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? 노잼이네요 자 그리고 가스 이거 캘 필요가 어차피 질러밖에 안할건데 자 질러만 쫙 뽑으면서 아 흘리지마라 골리아 자 그러면서 또 알맥 또 찾아주구요 잊을만하면 또 얘한테 한번 가주는거에요 잊을만하면 바디언으로 일단 오 11시 조개 쭉 가면서 예 아 하필 넥서스는 거기다 끝찌가지고 그죠? 예 옆쪽에서 찌야되거든요 자 쭉 가면서 자 저는 7시 마무리할게요 저는 어 이왕 마무리하는거 끝까지 마무리 좀 해줘야되겠죠? 자 뽑아서 저 셔틀 나오나요? 좋게 셔틀 곧 나오죠 됐으 자 페란 불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해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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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오케 오케 끝 그만했다 일곱시간은 안좋은 고생했다 재밌었다 오케 많으케 요새 스테 hand 네네네 아